지금 이다님 오셔도 권력이 안하는 이시다 아유 아니에요 저 많이 배우고 있어요 아니 나 이다님 속으로 진짜 와 이 새끼들 진짜 화면에 깜빡이 아아 뭐 새끼들 아 그냥 그거 니미야 하고 싶은 말 아니에요? 저 이미 사건문에 갔지? 반갑습니다 아 이다님 하여! 네 하여! 이다님! 예예! 저 어제 노르들리 보고 왔어요 저 오늘 노르들리 왔습니다 딱! 노르들리? 근데 이다님 저는 이다데스 좀 탐나더라고요 아 그거 근데 이케아 직원이 좀 비추하더라고요 아유 안녕하세요 조시봐요 조시봐요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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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다님이네요 아유 반갑습니다 매일매일 게스트가 바뀌어요 아 네 그러게요 오늘 사는 게 드디어 이제 봉고 섞어서 가네 아니 이다님 닉네임이 신단치 않네요 이거 뭐예요? 거친숨소리 아 이거요? 거친숨소리 어? 어? 밥 먹고 이것만 하는데 레벨이라도 높아야죠 제가 옛날에 이다님을 보고 임파이터를 같이 키웠죠 왜? 저 사람은 안 키우는데 근데 나는 추방을 당한 거예요 난 임파 즐거웠어 난 난 임파 즐거웠는데 아 추방 당하셨어요? 할만하다고 했다가 아 쫓겨났구나 네 이다님 저도 이다님이 제 임파이터 트라이포드 세팅해주셨습니다 아 예예 어 우리 완전 완전 처음에 그래요 어 나 그때 한 3일 하다가 사라질 줄 알았어요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근데 오래 하시더라고요 삼식님 남임파 키우시나요? 나오면 맛은 볼 것 같은데 지금 무료맨이라서 아 이다님이 뭐 남임파 나오면 에스터 파격 달리신다고 어 진짜요? 제가 그래도 축의금 장난하게 넣어드렸잖아요 아 바로 그걸로 에스터 샀어요 에스터 애교 엎어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아 suited이 또 пит다님 그 선수님 오 hal만없어서 나온 느낌이 조금 옛날부터 좀 재미있게 봤습니다 동승님 베르투스 시절부터 예 좀 재미있게 보였 아 그 얘기 하면 또 거들 못 걷도 그 때 시절 칼벤투스 아 그 시절을 알죠 그 시절을 알아야 로아인이지 누다님이예요! 누다님! 머그를 그만 주세요 그만! 형은 12, 13대 칼베투스를 깼어 놀랍게도 오늘 12월 13일 아 그러네 오늘이 그 달이네 칼베 5주년 이거 뭐 다 그냥 알아서 눈치껏 하면 되죠? 예 아 예예 아 예 편하게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그것만 아시면 돼요 워로드 믿지 마세요 아 그것만 아시면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 두 분 나오네 어제 조희님과는 좀 사모 다르긴 한데 확실히 이다님이 아 뭐 아직은 2간문인데요 저도 잘 못해요 아 어제 1간문부터 혹시 그 사단이 났나요? 아 아니야 2간문 아 2간문? 저희는 지금 뭘로 보고 이다님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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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영상을 봤지 이다님은 저희 타면 더 탑해 아 맞아 인정이죠 아이 그럼 그럼 어 어 오 야 들어와 버렸다 기사님 저희가 선배입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아 그럼요 그럼요 아 선배님들 하는거 우리 잘 보겠습니다 아 그럼 선배가 지금 선배가 지금 죽는데 아무 말도 없네 기사님 죄송하지만 불포함을 도전이라도 해주세요 아 네 아우 진짜 너무 아쉽다 기사님 죄송하지만 양심 고백하자면 최대한 늦게 깨길 바랬어요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뭐 저희 가요? 저희 가요? 저희 가요? 저희 가요? 저희 가요? 아 근데 그게 그 마음이 있는데 우리도 깼으니까 이제 우리 쉬면서 좀 두려워하고 싶다 아 재미있으셨나요 혹시? 저희 타락해 지경이 아니에요 하하하하 아 이거 뭐죠? 오 나이스 나이스 내 소리님 근데 이런 카운터 허드렌들은 좀 후배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 제가 지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다님이 그 노화하십니다 연차가 오래되셨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가 사면 더 먼저 깼잖아 우리가 선배지 아 그럼 일단 한번 죽어보세요 한번 하하하하하하 11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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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이다 3단까지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거 사관 좀 못 간게 좀 아쉽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노력하겠습니다 오우 오우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선배님도 한번 밀어주셨네 또 알아 강투냐 근데 그니까 왜 내가 강투냐 아들을 안들고 하는 거예요 아 형 rapport 쇼même 많이 바쁘셨나보네요 오실때 제가 쌀먹 아저씨라 쌀먹 아저씨라 어 국룰인가요 여기? 아 유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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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유자 오케이 오케이 아 깔끔해 아 도대체 이다님 진짜 오빠 많이 당하셨구나 뭔가 그래도 누군가 알아준다는 게 좀 좋은가요 난 그래도 우리 파티 좋아요 정말 가족 같아 오늘 좀 잘 되긴 하네 어 죽었다 아 또 죽었네 진짜 뭐 되는 줄 알아 아 다 밀었어요 좋은데? 아유 이자로 왔습니다 잡아야 돼 어 뭐야 잠깐만 폭주 안키신 분과합니다 아 좀 아끼셨나요 폭주야 너가 죽었으면 이렇게 아니 지금 이다님 모자도 포착 잘하는 이시다 아유 아니에요 저 많이 배우고 있어요 아니 나 이다님 속으로 진짜 이 새끼들 진짜 아 그냥 그거 님이 하고 싶은 말 아니에요 너가 하고 싶은 말 아니야 어 난 아니야 형아 볼륨 봐 진짜 오빠 좀 진짜 오빠 좀 어 제가 할까요? 아 저 일하러 왔습니다 아니 제가 해야죠 똥똥똥똥똥 선배님 죄송한데 좀 빠져주실래요? 죄송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 여기 와서 이질감 못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 너무 좋아요 진짜 야 이거 길맥됐다 야 길맥됐다 아 할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을거에요 맞아요 맞을거에요 맞아요 맞을거에요 아 다행이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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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맡겨갈거야 죽여 죽여 이틀만 어 잡았어요 딜하세요 선배님 좋아요 다 좋다 아아 아 선배님 관심감사합니다 나 알거나 일을 너무 잘해요 나 알면 됐어 어 선배님 어 안되는거지 오 잠시 쫓았네요 아 죄송해요 우리가 얼마나 못 믿었어요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이거 기본적인거네요 아 네네네네네 야 이거 뭉쳐야돼 어디로 올라와냐 와 안보였다 오우 asympt Mendek 빠르네 妢 glaube 주전문성 복성공 귀농의 칼날 아니 이단님이 예전에 네 닉네임 특징 사람 그걸로 본명 닉네임 쓰는 사람 특 networking 아 이름 석자요 닉네임 본인 이름 석자 넣는 사람은 미친놈이 99% 였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만난 사람을 아 그거 왜냐면 그 전에 약간 좀 된 게 있어가지고 예 본명 믿는 일이네 뭐 아 제가 앞 닉네임을 변명으로 하는 사람이 보통 이제 미친 사람이라고 했다가 어 많은 오해를 불러 샀죠 근데 예리 하신대요? 아 그래서 상담, 예리 하시는 분인가 했어 아냐 아냐 미친년이에요 참식아! 누나 오늘 뭐 민원 들어오셨나? 선상식인데 우리 애가 사라졌어요 unserem 나는 해야되요 너덜너덜리 너덜너덜리 여기 명품 아 여기 명품? 아 기대해봐도 될까요? 아 너무 좋다 아니 이거는 아니 30평이면 별 대는 바가 없네 내가 세번째인가? 오 3번째 1번째 5번째 쳤다 레전드 아니 이거는 명품이 아니야 이거는 짝퉁도 구찌인데 그 아구찜 적혀있는거 아구찜 좋아요 오 좋아요 좋아요 오 티테일 오 이거는 진짜 구찌였어 다들 본캐로 오니까 되게 조용해지시네요 오 네 아 아 아 아 아 그나마 저기 뭐지 스파이 패밀리? 아 아 아 아 너무 이제 딥한거는 지금 아직 어 어 어 어 혹시 스파이 패밀리 싫어하세요? 아 아 스파이가 있었구나 아 진짜 네트야 2일 2일 쇼케이스 합니다 저희 2일 쇼케이스 합니다 그게 뭐야 마무리 어 오케이 아 금방 했네요 너무 고생했어 너무 고생했어 고생했다 고생했다 아 고생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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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의자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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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갖고 싶은 사람 있어? 나는 아 근데 양심은 볼게 보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한 마음 이자님을 위한 마음 이걸 이걸 나를 사용해? 잠시만 사나케 손 좀 보고 갈게요 어 사나케 한번 사이즈 한번 보고 아 포샵아 진짜 개학교 그니까 맨날 어디에 그니까 맨날 어디에 나만 주뇌옹 이단님 결혼 축하해요 SRT 역시 선배님들이 역시 선배님들이 숙제도 빼고 돈도 벌고 존네 어 이단님도 가지고 계시네요 얼마에 사간 거요 저 심방 볼 아 저는 좀 좋거든요 아 심방 볼 아 싸게 사셨네 한 10만볼 네네 감사합니다 잘 놀고 가요 수고하셨습니다 약간 산악해를 내가 직접 체감해보니까 느낌이 망령에도 누구 죽으면 꼽주잖아 근데 산악해도 똑같은데 꼽의 농도가 좀 딥해 좀 딥하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저분들은 로아를 즐기는 것도 즐기는 건데 이제 다른 존게임이나 롤이나 메이플 하다가 쌓인 거를 여기서 푸는 느낌이야 그냥 아 수바 오늘 누구냐 한 명 딱 잡아주고 그냥 저챗이야 그냥 삼식님이 약간 실수만 안 하면은 그래도 예우 차려주시는데 난 사실 오늘 삼식님이 존네 매울 줄 알았거든 삼식님 낯가 린다고요? 와쿠 때문인가 설마 아니겠지? 그리고 약간 동숙한님 으쌰으쌰 해주는데 나 약간 좀 우리 큰형들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 또 형들 챙기는 건 동생들밖에 없다고 근데 포션님 물어뜯기는 거 보니까 조금 뭔가 신기하긴 하네 저분도 물어뜯기는구나 하면서 그냥 수바 아마존이야 그냥 하여튼 좋은 경험이었고요 산악회 팬분들도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앞으로 기회 있으면 종종 가서 재밌게 한번 놀아볼게요 재밌네요 안녕하십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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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시오